힘내요 계속 하다가 오르니까 자 그만 그만 자 우리는 생일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 생일을 축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Imperlus 선생님 수고하세요 선생님 todo 도와주세요 holm음 신ены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같이 와주세요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테이크커틴 테이크커틴 테이크커틴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크커틴이 됐습니다 테이크커틴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와우와와 진짜 포인트예요 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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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맛있어 생겨나 종소량을 만들어 낸 거야 자 여기서 먼저 하나하나 하는 거 같아 선생님은 우리가 좋은데 아 우리 유분이 너희들아 하나 우리 유분이 너희들아 하나 주세요 오우 우리 마주사진이랑 종소량을 마주자 그리고 형이 너희들아 첫번째 하나, 이렇게 이 장면 훨씬 잘하드리지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세요 오늘 생신인 어린 시즌에 대해서 큰절은 힘드시는데 여기 앞에 서서 우리 이제 오늘 생신인 축하드린다고 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서 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못 짓겠다고 선생님들이 네 그냥 내려오세요 저기 인사드린대요 자 자 그냥 그냥 인사할게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큰절로 건강하시라고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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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자 저희가 소희의 활동을 안 갖다 드립니다 네 기회입니다 자